이래서 매듭법이 중요하다니까 아무때나 아무때나 꿈에 가자 아 됐다 드디어 풀 수 있을 것 이 사람 매듭은 똑바로 묶어서 이런거야? 이상하게 오늘은 제가 캠핑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당김매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당김매듭은 제가 타프를 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또는 텐트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할 때 장력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김매듭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이 제일 헷갈립니다 제가 오른쪽에 짧은 줄을 갖고 있고 왼쪽에 긴 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텐트로 치면은 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짧은 줄이 긴 줄을 위로 오게 하고 바로 이 원 안에 줄에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이 원 안에 짧은 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제 몸 쪽으로 이렇게 제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넣어주고 쫙 조여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길이 조정은 이렇게 길이 조정은 이 줄을 늘려주고 조여주고 다른 각도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 오른손이 짧은 줄을 갖고 있고 왼손이 긴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주는데 제일 헷갈리는게 이 부분을 했죠 짧은 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감아서 돌아나온 줄 위에 위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줄이 긴 줄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자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한번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옆으로 제 몸쪽으로 긴 줄 쪽으로 이렇게 제낍니다 음 제내면 자 제끼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여기 구멍이 하나 생기죠 밑으로 내리면 그래서 이 밑으로 내린 데다가 다시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짧은 줄을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늘려주고 이거는 늘어나지만 전체 길이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장력이 더 탄탄하게 받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길이는 늘어나지만 여기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텐션을 적게 줄 때는 이렇게 눌러주고 텐션을 많이 줘야 된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력이 딱 걸립니다 보세요 이거 이렇게 땡겨도 이게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프실 때 이 매듭을 무조건 사용합니다 실제로 캠페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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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